진짜 눈물이 들어갔거든요. 너무..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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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뭐 글 공부라도 하여 벼슬에라도 들으랴? 근데... 하... 하... 아 진짜... 하... 아 진짜로... 진짜... 아 진짜로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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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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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냐? 하... 형제! 상영아는 유슨주 같이 더보기 바람기 내게는 없습니다. 저는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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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김선수 대감이야. 따라서 잘 안 싸웁니다. 아휴. 컷. 관점에 관점을 오르면 내가 봐도 수양 역적이야. 다시 갈게요. 따라오게 내 진짜 수양의 얼굴을 보여주지. 아니야. 벗겨졌지. 하십니다. 반으로 하시죠. 반은 무슨.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. 우리가 칠. 아니, 팔. 아니, 형이 뭐 어떻게 구할까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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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끌어가는 저 놈이 제 아들 놈입니다. 철없는 놈입니다. 제발 살려주십시오. 이, 철이 없어서 그를 끌어야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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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